1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헌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2018년도 최근 굉장히 중요한 헌재 판례가 나왔죠 헌법 16조는 그 헌재 판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이 다음에 실제 모든 시험에는 아마 그 헌재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거의 자유의 의 주거의 자유라면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자꾸 이제 의의를 계속 이렇게 체득하려고 계속 노력하세요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 17조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보호하긴 하는데 공관적으로 보호 사생활 그 자체는 헌법 17조와 구별 그래서 헌법 조문들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너무 간략하죠 그래서 의의라든지 이런 취지라든지 이런 걸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서부터 주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다 파생이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시면 연역 주거의 자유는 48년 제헌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함께 있다는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거의 자유가 제헌헌법에서 규정돼 있었는데 1962년 제3공헌법 5차 개정 그래서 별개조항으로 분리해 규정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주의를 규정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주의와 관련된 2018년 최근 헌재 판례 때문에 이런 연역까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2019년 590제 바로 연역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는 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출제된 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2018년 최근 판례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연역까지 중요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 주체는 아까 말했죠 주거의 자유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 이외에 외국인이라든지 부국적자에게도 인정돼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 앞에서 취지와 관련돼서 거주 이전의 자유 역시 그 어떤 경제적 활동 이런 거하고도 관련되지만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경제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인에게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외국인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입국하는 데 있어서는 심사를 하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출입국 관리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거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부국적자에게도 인정된다라는 거 자꾸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의 내용에는 주거의 불가침 주거란 거주와 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개방되지 않는 어떤 사적 공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불가침해서 침해란 주거자의 승낙 없이 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주거에 들어가거나 수색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헌법심력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을 공권력의 제3자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영역 주거와 관련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시험에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이 판례예요 판례와 관련된 영장주의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인데 그 헌법 그 아까 그 헌법 16조하고 헌법 12조 3항을 이제 비교해서 현재 판례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와 관련돼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일단 적용이 돼요 헌법 16조 이에 관해는 헌법 12조 3항 본문에 규정된 영장주의 법리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 12조 3항 단서가 예외적인 사후 영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헌법 16조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헌법 12조 3항을 제가 그 가지고 계신 분은 그 헌법 조문을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헌법 12조 3항을 읽어드릴게요 헌법 12조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헌법 12조 3항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같이 봤었죠 그 12조 3항에는 그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 16조에는 이런 12조 3항에 규정된 단서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 자료라든지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으로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대한 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현행범 체포의 경우 그 다음에 긴급 체포의 경우 이거는 헌법 12조 3항처럼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 체포가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있고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사전 영장주의 그 원칙 그래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그 장소를 수색하기 앞서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그 다음에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에서는 개연성 소명되고 긴급한 사정이 이렇게 있는 경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6조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그 헌법 16조와 관련된 해석과 관련된 선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요 나오죠 헌법 16조에서 영장주의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간철되는 게 아니라 대해서도 이런 예외가 인정된다는 게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2조 사망과는 달리 헌법 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하게 있지 않지만 12조 사망과 마찬가지로 헌법 16조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해 개연성이 소명되고 이렇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한 경우를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헌법 16조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16조 후문에 대한 해석 그래서 개연성이 소명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심판 대상 조항이 뭐냐면 형사소송법 216조 중에서도 영장에 의한 체포 그러니까 긴급체포 뭐 현행법 체포 구속 다 포함되고 근데 이런거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지 않은 거예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에 필요한 경우에 영장 없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건정을 항공기 선정을 내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이 200조의 2와 관련돼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 별도로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지만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체포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16조의 영장주의 예외의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긴급체포 현행본 체포가 아니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개연성만 소명되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 시험에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헌법 16조의 해석과 관련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216조에서도 특히 영장에 의한 체포와 관련된 이렇게 판단한 내용까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